카카오톡에 김효석을 검색해주세요.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나 중고차 딜러처럼 상품의 질은 균등하나 개인에 따라 맞춤 컨설팅을 할 수 있거나 알선이 가능한 상품이라면 가격 이외에 어느 부분에서 차별점을 주는 게 세일제에 유리할까요? 라고 있습니다. 이 질문 해주시면... 네! 리액션도 좋으시고... 얼마나 되셨어요? 영업하신지는? 재배한 지 한 반년밖에 안 돼서 한 4, 5달 정도... 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군요. 딱 보니까 초보들이 고민하는 질문이에요. 차별점은요. 서비스이죠. 서비스를 뭘 해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갑질 영업을 하는 건요. 내가 갑을 잡는다는 얘기는 내가 해줄 수 있게 많아야 돼요.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컨설턴트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요. 자동차 딜러는요. 자동차에 대해서 박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몸은... 뭐... 페인트문 어디 선티문 어디 이렇게 전화 한 통으로 다 해결해 줘야 돼요. 1순위로 딱 제 얘기 하시면요. 그냥 해 드릴 거예요. 이런 인맥을 만들어야 된다고. 뭘 도와줄 수 있는지 부터. 그게 차별점이에요. 그러면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 이 사람한테 맡기면 AS가 잘 되고 잘 되니까. 서비스가 좋으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해. 아 예. 도움이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3번. 을이지만 을 같지 않게 영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제가 있습니다. 답이 같죠. 같은 답이에요. 똑같은. 그러니까. 내가 갑이 돼야 된다니까. 하지만 말과 행동은 어떻게. 을처럼. 을처럼. 제가 아는 영업의 고수들은 다 이래요. 제가 존경하는 제 친구가 있어요. 최상원이라고. 그 mdrt 로얄 로얄 라이온인데 오렌지 생명인데 그 친구는 정말 그래요. 정말 아는 거 많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잘 베푸는데 항상 겸손하고 항상 봉사하고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정말 영업 잘해요. 보면은 지금 21년 차거든요. 지금 보험이. 한 개월 같더라고요. 그 친구가 존경하는 게 그거였어요. GA에서 그렇게 오라고 사장 시켜준다고 해도 눈알은 꿈쩍 안 해요. 내가 봐도 지금의 연봉의 5배는 볼 수 있어. 눈알은 꿈쩍 안 해요. 왜 그럴까. 고객을 지키려고. 진짜로. 내가 오렌지 라이프에 있었는데 GA로 가면 이 고객은 다른 설계사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잘해줘도 다른 설계사는 뭘 목적이 있어요. 관리하는 목적이. 추가 계약.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하는 거지. 자기 고객이 천명이 돼요. 그 고개를 어떻게 버리고 가냐고. 연봉 5배가 뭐가 중요하냐고. 말 되죠. 그러니까 견해 절대 안 옮기겠다고 해요. 안 옮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믿고 가입하는 거야. 사람들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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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